안녕하세요 부르침입니다 이번에 개봉할 보드게임은 갈릴레어 프로젝트입니다 앞면 표지이구요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지금 프랑스어하고 영화가 같이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되구요 한번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게임보드로 생각되구요 게임보드입니다 게임보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전혀 모르겠네요 프리맨 카지노 카지노가 나올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타일들 게임에 사용될 타일들인데 뭔가 되게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뒤가 똑같네요 뭔가 역시 우주 우주라 그런지 이거는 뭘까요 게임보드처럼 생각됩니다 게임보드 하나 둘 셋 게임보드 게임보드 맞는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4개의 트랙이 존재하죠 이거는 룰북입니다 이거는 프랑스어 룰북이고 얘는 영룰룰북 영룰룰북에도 지금 설명이 잘 나와있구요 쪽수는 이렇게 많아보이진 않네요 15쪽 생각보다 좀 짧고 짧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퍼백 충분히 들어있네요 이게 개인 마커가 아닌가 생각되구요 하나 둘 셋 넷 개인 마커가 아닌가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약간 옅은 파란색 이렇게 인것 같네요 얘는 뭔가 방사선 물질 이런것처럼 느낌이 되어 있는 컴포넌트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네요 이거는 승점 계산할 때 쓰는 승점 점수 시트로 판단되구요 이거는 이제 카드들 게임에 사용되는 카드들로 보입니다 아까 타일들이랑 그림이 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게 있어 보이구요 뒷면도 똑같네요 남면 뒷면이 이제 숫자가 다르고 여기 있는 4하고 뒤로 뒤집으면 2가 있습니다 이것 빼고는 동일한 카드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유사한 카드들이죠 게임의 장점은 일단 텍스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규칙서만 읽으면 아무나 플레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칩이 들어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칩이 여기는 3이라고 적혀있고 이거는 1이라고 적혀있죠 칩이 들어있어요 이거 한번 둬서 볼까 그리고 아까 게임 보드 때 카지노가 나와있는 걸로 봐서 도박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제 단순 트레이구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갈릴레오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구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 계속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